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오랜만에 꿀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예하! 자, 오랜만에 고민 없이 뽑아본다, 까르로스. 대박, 대박. 미친. 자, 가보자, 여러분들. 까르로스만 뽑으면 바로 그냥... 까르로스가 누구였지? 반도바르트랑 토레스. 자, 무조건 까르로스야, 이건. 말하는 대로. 위시가 나온다고? 나오네? 설마 이건 카를로스포이 망할 거라는... 어... 이제 호가 안 나온다. 어... 여러분들 응원 좀 해줬어. 나 오랜만에 지금 시원하게 뽑기간단 말이야. 여러분들 응원 좀 해줬어. 어, 마이스트로프님구라. 제발 응원 좀 해줬어. 어,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응원이 될 것 같습니다. 토레스 저거 누가 쓰라고 넣은 거지? 코나미가, 코나미 직원이. 와, 좋아요 마흔한 게 실화입니까, 여러분들? 217분이 보고 계시는데 좋아요 마흔한 게? 이어가기? 나 뽑아. 1, 2, 3, 4, 5. 나 뽑아. 2, 4, 5. 1, 2, 3, 4, 5. 어, 리셋 많이 했어. 자, 갑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화끈하게 10뽑 갑니다 역잡 433이라 쓸 수가 없네요 풀백으로 써도 되죠 자 안나왔어 일단 안나왔어 눌렀어요 아이고 감사댕커 뽑지마 뽑을거야 아이고 좋아요 감사댕커 간다 좋아요가 무려 26분이 눌러주셨어 와 자 20뽑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20뽑 자 순식간에 지나간 20뽑 칼로스 풀백 디자인 추천이며 오케이 이따 한번 해드릴게요 야 30뽑 불안한데 이거 피구가 운을 다 가져갔다 야 큰일났다 큰일났다 와 한명도 안나왔어 자 30뽑 한명도 안나왔어 40뽑 했네 40뽑 자 50뽑지 50뽑지 연봉 3만원 거부 우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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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어... 50뽑이면 확률은 나와야 되는게 정상이거든요 일단 안나왔습니다 자 100% 확률에서 실패했어 오! 나왔다! 나나나나나나나나 제발!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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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빅타임 안 나왔잖아 이거 아아! 반도바르트 아아! 피고 전 스콜스나 아 스콜스도 쓸만해요! 스콜스 기술만 주면 좋습니다! 연봉 형상 협장 실패 땡꺽! 아 반도바르트가 나오네요 와아! 토레스보단 난 반도바르트가 좋은거 같은데? 피고의 저주쿠? 야아! 그래서 토레스 아닌게 어딘가 아 그러게 와우와우와우와우 레알 선수들이 방송을 하네요 와아우! 저도 5만원 쓰고 반도바르트가 와! 야 이미 오랜만에 이거 망한거 같은데? 선수 영입할 수 없대 여러분들 잠깐만 위험하다! 올법인가? 와우! 나 올법! 와아! 최근에 돈 많이 아꼈는데? 돈 아낀거 그냥 바로 나가나 이거? 어? 오오오오오오? 스트레스? 미넨은 남겨줘야 돼 미넨 미넨은 제가 지금 아 맞다 파바른이 있다 미넨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연봉 15만원 각 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칼로스 뭔가 겁나 비싸다 와 와 와 와 와 이리 와 무료에픽 베르카뿐 아이고 벌써 80뽑했어 90뽑제 자 90뽑제 100뽑안에 나오면 그래도 괜찮은 나쁘진 않아 오랜만이라도 올빵 돈 많이 뽑아 먹으려는 코나미의 계략 와우 이미 강을 건너버리셨네 칼로스 최소 연봉 10만원부터 와 와 아우 자 100뽑제 100뽑제 그 다음부터 하나씩 뽑아야돼 이제 와아아아 개같이 멸망 와아 이제는 1법씩 가야돼 자 1법씩 가야 이제는 어.. 이득을 볼 확률이 높습니다 아아.. 미쳤다 우리가 원하는대로 와아아아.. 그냥 피구 안나오고 칼로스 나 빨리고 나오지 진짜 천장 각이네 피구리 저주 피구도레알 와우와우와우 저보다 레전드 망하신 분 계신가요? 자모라는 빅토로 바이아 코나미 노구리님 너무나도 감사되고 와우 이게 맞나요? 진짜 천장 각이네 와우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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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망했다 코나미 회사 앞에 똥싸고 왔게 어이.. 감사합니다. 설사로다가 물설사로다가 어 마아아아 어머! 어머 개엄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땡거 아이고 감사 땡거 으 Smack 이 개똥들 설마 150번째는 아니겠지? 마지막에 나올 거 아니에요? 와 개똥 같은 소리 하시네? 와 지금 몇 법 했지? 128 법에서 129 법째 나도 자모라노 빅토르 바이아 나오며 저쯤 되면 그냥 망연자실하게 기계적으로 뽑게 됨 이제는 나와도 기쁘지 않죠 간만인데 이런 만행을 개나미 다행히 동지가 있군요 개호바다 131 법째 와우 와우와우와우 142 법째 아직도 토레스 안 와우와우 주인공은 늘 마지막에 나오는 게 국룰쿠 나 진짜 오랜만인데 이렇게 늦게까지 안나온거? 와우와우와우 잔인하네요 저도 올법해서 155 아이고 아아 토레스 나왔어 아 토레스가 먼저 나왔어 이게 맞냐고 이게 맞냐고 이게 대단하다 무섭다 대단하다 무섭다 X를 눌러 조의를 표하십시오 방성원님 슈퍼채팅 만원 너무너무 감사하십시오 방성원님 10북하세요 한번 아이고 방성원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방성원님 10북 이제 하나만 뽑으면 되는데 이거 10북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방성원님 하나 하나씩 뽑는게 너무 이득인데 이거 방성원님 내가 방성원님의 말을 안듣고 하나씩 뽑겠습니다 이거 아이고 이거 안듣었어 이거 이미 토레스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제 아이고 방성원님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금융치료 덜덜 토레스 리버풀이 더 좋... 히밤 갓뿐 토레스 어 태사다리님 저거 좋아하는거 봐 저거 저거 이야 10개 남은 900호로 어 그러네 아닌데 10개 남아도 900호로 하면 안돼 손해본다고 노을이 오늘 언제까지 하네 오늘 2시? 3시? 다음이면 홉카 148법 예산주 토레스 하면 900억 슛이 와 140폭제 이야 자 이제 천원이라도 아끼기 위한 백법식 갑니다 천원이라도 아끼야 돼 이거 와 내일 라면 먹어야 돼 라면 먹어야 돼 전장에서 토마 토레스 스피드 스타였는데 맞아 위닝 땐 그랬지 구리 괜찮지? 안괜찮아 뭘 괜찮아요 요즘 어려워 죽겠는데 내일 라면 먹어야 돼 라면 아니다 다이어트 중이라니까 아무것도 안 먹어야겠다 카카오는 1법 안에 나왔는데 1법만에 나왔는데 제가... 아 카카오 맞네 카카오 1법에 뽑았네 무료법 내일은 육개장이다 이야 144법 했어 자 오야르 사발이 먼저 나와라 이럴거면 어... 어... 뭐 하나 만들자 이거 와 진짜 미쳤다 오야르 사발 나왔다 아니긴 카카오가 강제 다이어트 좋네요 이야 146법제 와 안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자 147법제 이야 147법에 나온다 이야 이야 카걸을 무료 뽑하는 역시 친일도구로 이야 슬프다 진짜 슬프다 전혀 기쁘지 않다 130에나 뽑으셨다구요 무료 3000원이나 아껴네 축하축하 전 아까 10법에서도 안 나온거인가 이야 보호 당장 걸고 차마 축하란 말은 못하겠네요 147법에 5법에 있습니다 까루스가 147법에 나왔습니다 와 극혐이네 네 아 아 아 아 음